도아가 밥을 같이 먹을 수 밖에 없게 꽈배기도 얻어먹고 내가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저녁 살게요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오늘 저녁 어때요? 귀엽게 한번 눈이 반짝 빛나게 응응 그래서 도아가 밥을 같이 먹을 수 밖에 없게 네 이어서 같이 먹을 수 밖에 없고 지금은 약간 고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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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박스장 그때 해장국 먹었잖아요 일단 상황이 안에 숨은 데 별로 없었고 고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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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손님 별로 없는 맛집을 찾으면 또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요 이제 반려 없을 거예요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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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판바이 판바이 레디 끝 아냐 그래 물 이어져 uwu 흐이 아 다시 한 번 갈게요 제가 다시 한 번 갈게요 재밌었는데 자신감이 좀 빠져서 너무 좋겠는데 흐흐흐 언제쯤 이런 게 안 부끄러워질까요? 그런 식으로 피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말해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피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말해요.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피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거. 일단 서프라이즈 톤으로 한 번만 해봐. 어떡해요? 서프라이즈 성우 톤으로. 운명이 수레바퀴. 그럼 추세품도 다시 찍어야 돼요. 가치고. 아니 너 오아시스 가야 돼. 아 왔다 왔다. 나 늦었구나 오아시스에 지금. 시계를 한 번 보려고 그랬어. 시계 있나? 갈게요 늦었어. 죄송합니다. 빼는 것부터 할게요? 네. 확실하게 말해요. 잠깐요? 잠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안녕 퇴근. 여기 한 번 뛰어볼게. 손 손 손 손 손을 먼저 봐. 손이 좀. 뛰었다 치고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여기 머리도. 힘들까봐 이제. 다들 웃음을 줄건데. 아무도 안 웃네. 알았는데. 힘드네. 안 힘들잖아. 최선을 다해 아래에 졌어. 최선을 다해 아래에 졌어. 지정하다. 지정하다. 내가 너무. 맞아 맞아. 웃으면서. indre 시간. 우리는 계속 buna bearing Chao sagte, 엘이도 방 sodium. 좋은 거 아닌가요? ginger honey.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